2020년 12월 2일 2020년 12월 2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오늘 이 장소는 나무로 된 목조식 건물 2층 계단을 조심해라 바로 그곳을 가겠습니다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적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실내로 진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여기 위로처럼 되어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잠시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만지기도 찝찝하다 건물이 위로처럼 되어있어요 잠깐만 수신이 왜 이렇게 안좋아 잠깐만 여기 기계소리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기는.. 계십니까? 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혼자가 아니야? 뭐야? 매우 누구신가요 아.. 어? 바로 확인!! 바로 확인!! 이것도 확인!! 여러분들 일단은 화질을 줄였어요 화질을 좀 낮췄습니다 화질을 좀 낮췄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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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을 좀 낮췄습니다 뭐야 이거..? 뭐지..? 그만하세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갑니다 이리와!! 사람들이고 장난을 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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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 안에 누구 있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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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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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나 파 뿌린다 했어 이리와 이리와 자 그만 합시다 정답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여기 있었어 장갑! 이 장갑이잖아 맞잖아 이거잖아 아 너무 아파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바갈코트인가? 바갈코트 바갈코트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지 마세요 x2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마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도망가지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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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도망가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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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가고 잘했어! 잘했어! 쟤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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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까진거죠?! 먼저 갔을게요! 빨라이! 여기는 안될 것 같아요 다음날 날씨였습니다! 기분도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